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애를 할 때 좋아하는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주로 청년때에는 외모를 보고 많이 선택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외모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중년이 되면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사람의 재력,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년이 되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믿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육적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대로를 말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자로 보면 사무엘이 2세의 큰 아들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그의 용무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무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요하는 중심을 보느리라.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육신적인 측면, 외모, 재능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는 조금 어린 사람이고 그 외적인 조건보다 그 사람의 성품, 믿음을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청년이다, 장년이다. 단지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나이를 말하는 거죠. 생각. 얼마나 철이 들었는가, 얼마나 믿음 있는가 따라서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예전에 할머니 집에 제가 성도 집에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할머니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다 키도 크고 잘 생겼댑니다. 첫째 아들이 며느리 까물을 데려왔는데 역시 키도 크고 예쁜 여자를 데려왔어. 아, 역시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구나. 흡족에 했댑니다. 둘째 아들도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기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여자를 데려왔는데 좀 조그만한 여자를 데려와서 실망이 되더랍니다.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는가 그렇게 실망이 됐는데 쭉 지내다 보니까 그 둘째 며느리가 그야말로 보물단지입니다. 보물단지.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이 저보다 여자 보는 눈이 더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를 떠나가지고 사람을 보는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철이 들었느냐 철이 안 들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외모를 보고 재능을 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철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의 인풍을 보고 성풍을 보고 믿음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욕기에서 욕을 소개할 때도 그의 재산보다 그의 인격과 신앙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정말 내가 전했던 구약이 연한 그 메시야가 맞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자신이 하는 일을 그 온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갔을 때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이전에는 세례 요한을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대로는 갈 데는 없고 이제 다시금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의 이론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닌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가 멋있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좋아하느냐 아니면 그가 있는 현장에 갈대가 흔들리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아하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이내 실망할 것이다 그에게 간 것은 오직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라고 하면 참 너희들은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제가 아는 곳 있으면 추천해 주지만 제가 아는 곳이 없으면 교회 건물을 보지 말고 1차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강단에 설러 나온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본인이 듣기에 은혜가 되면 그곳에 있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시설이 좋아도 그게 안 되면 다른 곳에 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먹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시설이 좋다고 사람들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산으로 그들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 나 따라다닌 이유가 나 좋아한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방편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 따라다닌 것 같은데 그렇게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건 한 번 보여주신 기적이지 계속 보여주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 힘들게 내게까지 와서 그 썩는 양식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목적이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양식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보고 쫓아오지 말고 예수님 그분 자신을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와야지 예수님을 통한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다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결국은 실망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선상의 세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떠날래 너희도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어 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좋아서 믿어야지 그분이 가진 능력 그걸 어떻게 좀 내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까 이런 생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기독교 안에 구원론이 되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천당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당이지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진노할 때 모세가 나서서 중재를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이렇게 해서 죽이면 다른 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노를 좀 가라앉히시고 이들을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래 네 말을 듣고 내가 가난한 땅까지는 보내주겠다 약속했으니까 나는 안 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이 안 가시는 가난한 땅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들만 가난한 땅에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도 같이 가셔야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는데 예수님 마련하는 좋은 짐만 탐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이게 잘못된 구원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그분을 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이 만들어놓은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의 피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단지 이 땅에 살면서 부자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에게 뇌물을 바쳐서 자기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좋아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분의 몸인 성도를 좋아하고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어야 되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 그는 다 자기의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봉사하면 자기의의만 올라가는 것이고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자른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봉된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가 충성을 하고 헌신해야지 그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는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나서 서로 사랑에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2절은 신부 여자가 신랑이 하는 말이죠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었구나 번역이 보면 존칭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남자 간 말인지 여자 간 말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이게 신랑이 한 말인지 신부가 한 말인지 그거를 좀 구분해 내야 됩니다 12절은 신부가 신랑을 찾았다가 결국 찾게 된 거죠 여기다 침상이라는 말도 침대가 아니고 그냥 집안에 있는 쇼파 정도 되겠죠 쇼파 아니면 식탁 같은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신부될 순남 여인이 신랑 되는 솔로몬 왕의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이 향기는 바로 1장 3절의 향기입니다 내 님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신랑의 몸에서 나온 향기가 이제는 신부의 몸에서 나오는 걸 바르는 거죠 이거는 향수를 발라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신랑이란 그 자체에서 나오는 인격적 향기를 말하는 거죠 그걸 보고 이 신부가 신랑을 좋아했기 때문에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을 자기도 본받고 자기 안에도 이제 똑같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나도 자꾸 닮게 되어있습니다 닮게 그 사람의 실력이 좋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실력이 좋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고상하면 나도 어떻게 저런 고상한 인격을 가질까 닮게 되는 거죠 대기업 직원들이 재벌들을 부러움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재벌 회장 중에서도 정말 인격적으로 직원들이 보기에 닮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직원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나도 저런 성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만 월급은 받기 때문에 그 회사에 어쩔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회장의 성격이 안 좋으면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회사가 부도로 나면 그곳을 떨쳐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이 신부가 신랑이 가진 능력을 좋아했다면 능력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의 인격을 좋아한 신부는 이 신랑의 인격을 나도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부의 마음속에 신랑의 인격 신랑에서 나는 그 향기가 묻어져 나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게시록 4장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 그러면서 쭉 보석으로서 그 멋진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게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 없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바로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거룩한 신부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모습하고 신부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즉 천상의 세계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은 신랑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땅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료들이 신앙의 목표를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 신앙의 목표 로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시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천당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천당에는 결과적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를 불러서 신랑 닮은 그런 성품으로 원래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땅에서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닮아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외부 사람들에게 신랑의 향기를 발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가 전도는 열심히 합니다 말로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신랑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믿으라고 하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전자제품이 있으면 아무리 좋다고 선전한들 사람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이 제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른 제품하고 얼마나 성능의 차이가 나는지 한 번만 보여주면 눈으로 보이면 그 사람은 말 안 해도 사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가격만 비싸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밥 사주고 사라고 해도 안 삽니다 저는 보금을 잘하는 것이 똑같은 원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나타나야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생각해야 되는 거지 정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데 백날 믿으라고 한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로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고 있는가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략 향주머니요 나도 향기도 나지만 또 몰략 향주머니를 자기 마음에 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신랑에게 있는 그 향기거든요 몰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죽는 자에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을 뿌리는 그것이 바로 몰략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람들이 몰략을 가져와서 그들이 지체에 발라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몰략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 삶입니다 그 삶 그러니까 그 삶을 알기 때문에 신부도 나도 신랑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몰략 향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고 천한 것만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신부는 신랑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으면 우리도 그 삶을 깨달았으면 나도 신랑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마음인 자세에 이 향기가 바로 몰략 향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크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를 키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아들은 자녀들은 내가 이제 부모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내가 몰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효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듯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 주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숙한 성도는 바로 내게 몰략이 있는가 이 향기가 나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시록 5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설명할 때 금향단에서 올라가는 연기를 기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향은 그냥 타는 겁니까? 자기가 죽어야 향이 나는 겁니까? 자기가 죽어서 향을 올려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가 몰략을 담은 향기를 품고 있어야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여 이것 들어주십시오 저것 들어주십시오 계속해서 내 요구만 하고 있다면 그게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습니까? 기도할 때 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주님 내게 필요한 것도 들어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이게 성숙한 자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금향료에 담긴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분이 왕이 되면 뭔가 한자리를 하려는 이 야망을 품고 계시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일은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타나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몰략향 그것이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기적이로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자라면 이제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한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놨는데요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내가 조금 힘들지만 내가 부담이 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가 이 몰략향기를 발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이었습니다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 신부가 신랑을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 엔게디 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막 지역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사막을 다닐 때 사람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고 나무가 있으면 사막을 이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이 신부의 고백은 내 신랑은 내 인생 가장 힘들 때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존재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랑 되는 사람들은 신부가 가장 힘들어 할 때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시원한 생수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신랑이 가장 힘들 때 신부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가장 힘들어 할 때 부모가 엔게디에 고베라 갔던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또 부모가 가장 힘들 때 자녀가 그걸 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좋은 집이 있다고 가정이 아니고 직장으로 학교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집에만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그런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환경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가정이 되면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만 들어가면 마음의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 아닙니까? 육신의 가정에서 남편이 그 역할을 못 할 때 예수님이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부부도 육신의 부모 자식도 서로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쉼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분 앞에 나가면 내 모든 육신의 고민들 염려들 다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거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남편을 여섯 명이나 두었지만 그 남편은 자기에게 그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긴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도 그 물 좀 주십시오 그럴 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물이 남편 아닙니까? 남편 자기의 오아시스로 알고 남편을 여섯 명도 오는데 아무 남편도 그에게 오아시스가 되지 못했을 때 이제는 그 남편을 버리고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내가 쉼의 장소가 되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신부의 고백을 들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직도 순남 여인은 성숙한 처녀가 아니고 어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예쁘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앞에 순남 여인은 피부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 오라버니 과수원을 돌보느라 자기 몸 가꿀 틈이 없습니다 화장도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러나 신랑이 보기에는 너는 여인들 중에서 가장 예쁘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게 진실이니 거짓이니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주관적이니까 신랑이 볼 때 신부가 가장 이쁘면 이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어디에 미스 코리아 내버리는 것도 아니고 신랑이 보기에 신부가 가장 이쁘면 이쁜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가장 이쁘지 않더라도 신랑이 보기에 가장 이쁘면 이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가족이 여행을 할 때 경기도 어디에 쭉 돌아보고 제 둘째 아들이 사진을 찍고 엄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 여자 중에 우리 엄마가 제일 이쁘다 얼마나 듣기에 좋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 훨씬 더 많이 있었는데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여자 중에 우리 엄마가 제일 이쁘다 지금 여기도 술남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 같으면 그 왕실에 얼마나 많이 예쁜 여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얼굴이 거무팅팅한 이 여자를 보고 나서 너는 가장 예쁘고 예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별로 잘난 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귀하고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이 성도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얼마나 잘났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가장 예쁘다고 하면 예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내 신랑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 또 객관적인 평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가장 예쁘다고 하면 나는 가장 예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너의 눈은 비둘기 같구나 눈이 비둘기라는 것은 눈이 선하다는 것이고 또 비둘기는 일편단심입니다 눈을 가지고 두 곳을 못 본답니다 한 곳만 딱 보는 거죠 또 비둘기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으면 끝까지 재혼하지 않고 그대로 순결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남 여인이 가진 가장 어떤 장점으로 가면 이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신랑, 이 신랑에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대할 때 세상에 멋진 것, 욕심 있는 것 이런 것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될 때에 비록 우리가 실력이 없더라도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신랑은 그거 하나 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에 섬길 좀 내리라 더 좋은 재물이 나를 따르려고 해도 명예가 따르려고 해도 주님은 그거 다 싫습니다 저는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마 예수님을 가장 그렇게 좋아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여기도 이제 여자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 사랑하는 님이시여 당신은 예쁘고 멋지십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냥 나는 노래하니까 이게 여자가 하는 말인지 남자가 하는 말인지 이게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TV라든지 어디 공원에 가서 남녀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오글거리가 못 듣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별거 아닌데 잘생긴 것도 아닌데 서로 막 좋아하고 칭찬하고 이런 거 보면 오글거리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보기에 신부가 가장 예쁜 것이고 신부가 보기에 또 신랑이 가장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은 신랑이 하는 말이죠 우리 집에 들보는 백향목 우리 집에 석가리는 전나무랍니다 이제는 내 집이 아니고 당신 집이 아니고 우리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들도 보면 결혼하기 전에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결국은 결혼해서 내 식구가 돼야 우리가 되는 거지 그냥 이 사람 만나고 선보고 그렇게 해도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솔로몬이 많은 여자를 만났지만 딱 이 여자는 신부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남남이 아니고 너희는 우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는 백향목이요 그 위에 널판지는 참나무라 집이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말하는 것이죠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그 가정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배달의민ation 자막 제공 배달의민ation 카레인制 내역 파트륨인이 그냥 발 aim붙였다 엿볶이세 convinced 예수 د tenía